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진짜 그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거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시청에 주의가 필요한데 그래도 뭐 사이다니까 의지관하면 참고 봅시다 의리 제목 아니씨 내 팬티에 똥 좀 묻어 있다고 같이 동거를 하던 여친이 너 파원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버렸는데 아니 찌는 똥 안싸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원지 예랑이의 위생문제로 파원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랑이랑 파원을 했는데 원래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 5개월 했거든요 근데 이 그지같은 꼴을 이제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 파원 이러고 나왔죠 참고로 저는 20대 중반이고 이 남자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 파혼을 당한 이 자식은 자기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원래 이렇다면서 오히려 저더러 예민하다는 그런 그지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정확한 판단 부탁드려요 첫 번째 그 변기 커버에 소변 같은 게 묻어있으면 그걸 뭐 물로 씻든 아니 하다못해 휴지로 닦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은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대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 물 내려가는 그 부분 있죠 거기에 대변 찌꺼기들이 붙어있거나 묻어있어도 그냥 놔둬요 자기 다음에 쓸 사람 생각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두 번째 잠을 잘 때 양치를 안 해요 그리고는 입냄새 오지게 나는 음식들 있죠 그런 거 엄청나게 처묵처묵하고 늦은 밤이 되면 관계를 하고 싶어가지고 딱 각 잡고 주둥이를 쳐내미는데 와 그 아가리 썩은 똥내 맞고 있으면 정말 살인해버리고 싶다니까 세 번째 양말 그래요 솔직히 지금이 겨울이면 그나마 이해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여름에 이런 여름에 양말 하루 신었으면 바로바로 벗어가지고 빠는 게 정상 아닙니까 게다가 땀도 오지게 많은 인간 양말을요 평균 사흘 아니 나흘 닷새 이렇게 돼야 한 번 갈아 신어요 이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집안 실내는 물론이고 밖에서 조금 떨어져 걷는데도 그 인간 신발 위로 썩은 냄새가 올라오니까 엘베 같은 것도 같이 타기 싫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다 썩어 네 번째 팬티 이거는 뭐 그냥 다 빼고 이야기할게요 안 갈아 입어요 그래서 늘 똥이 묻어있는 건 국룰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흘리면 당연히 그건 누가 줍습니까 흘린 사람이 줍고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어? 나는 오늘 청소하는 날 아니잖아 네가 하는 날이잖아 이러면서 안 치워요 참고로 우리는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여섯 번째 아우 진짜 이건 너무 거지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말린 오이지에 자라나는 그 수북한 털들 있죠 무슨 털갈이 하는 짐승처럼 이거를 막 벅벅 긁어대는데 온 집안 여기저기에 진짜 이놈의 띵털이 다 떨어져 있어 꼬불꼬불 띵털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여하튼 말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본인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이런 거라며 진짜 개처럼 짖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아는 남자라군 그러니까 지금 본가에 있는 우리 엄마 아들 이것뿐인데 얘도 저렇게까지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놈이 하는 말처럼 모든 남자분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제가 미쳤거나 예민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글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도 카톡이랑 문자에 전화까지 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 이 글 링크 던져줄 테니까 제발 냉정하고 정확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아!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보통 밥을 먹던 중에 이에 음식이 끼면 같이 마주보며 밥을 먹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보통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살짝 가려가지고 이쑤시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이 인간은요 지금 자기 입안에 음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입을 쭉 벌려가지고 지 손가락으로 이에 낀 음식을 빼고 그걸 다시 눈으로 확인한 후에 쭉 빨아먹습니다 이거죠 어? 아니 이겁니다 뒤에 최종 후기 있습니다 2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1번 야! 농담 아니고 그리다가 토할 뻔했잖아 이건 너무 심한데 2번 와! 진짜야! 정말 토할 것 같다 아니 이래가지고 연연은 어떻게 했대요? 다른 것도 다 그지 같고 핵 더럽지만 그 중에 특히 양말이랑 양치 안 하는 거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다 아니 자기 전에 양치를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 군대에서 절할지 하다가 바로 단체 기합 받습니다 지 혼자만 저런가요? 4번 결혼 11년차 위생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남편이 저보다 더 깔끔할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저 인간은 평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저런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랑 같이 졸업해야 그게 정상 아닌가? 5번 뭐? 모두 남자가 다 저렇다고? 진짜 미친 건가? 우리 집에 사는 남자 날마다 자기 전에 샤워하고 양치하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어요 머리야 매일 감고 아침마다 양말은 출근할 때 신고 퇴근하면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죠 그러다 저녁에 운동을 나간다 그럼 다시 새 양말 꺼내 신어요 변기에 소변 묻힌 적 진짜 단 한 번도 없고 11년 동안 화장실이 오히려 내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것도 지가 다 치워요 남편이 또 음식 먹다가 흘리면 남편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가 흘려도 이건 꽁꽁이가 스스로 닦아야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얼마나 깔끔한데 가끔 내 머리카락 떨어진 걸로 잔소리까지 해가면서 온 집안 여기저기 다 일슨 밀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너무 멋지죠 쓴이 같은 사람 아니 쓴이 남친 같은 사람 내 주변 남자 중에 아무도 없어요 미친 거 아니야 들어본 적도 없어 내 댓글 우리 남편도 이래요 원글에 나오는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죠 2번 맞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이래요 저희 남편도 저보다 더 깔끔합니다 자기 전에 꼭 청소기 한번 돌리고 샤워도 하루 두번씩 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3번 야 그지 같은 본문 때문에 웩 하고 속이 다 뒤틀렸는데 여기 댓글들 보니까 다시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야 너무 좋아요 6번 야 즉 더럽고 그지 같은 걸 5개월씩이나 참은 쓴이도 대단하구만 어? 이게 동거냐 노숙이냐 최대 일주일 안에 정리를 하고 끝냈어야지 어이근 아무튼 안전기별 하시고 그 뭐 사람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말이지 어 7번 쉬는 날에 하루 3번씩 샤워하는 우리 남편 너무 자주 씻는다고 제가 잔소리하면서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글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 남편 너무 이뻐 보인다 어쩜 좋니 9번 저런 새끼들이 꼭 남자는 다 그래 나처럼 안 씻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디 뭐 똑같은 학원이라도 다니는 건가 이게 말이 돼? 남자들 정말 깔끔한 사람들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이 남자들이 남자는 호르몬 냄새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샤워도 더 깔끔하게 하고 또 빨래할 때도 쉰내 같은 거 안 나게 신경 오지게 쓰고 청소도 환기도 자주 해가지고 집도 그렇고 몸에서도 좋은 향기 폴폴폴 올라와요 차에 들어가 봐 냄새 너무 좋아 그런데 꼭 저렇게 더러운 놈들이 이구동성으로 남자는 다 나랑 똑같아 이러면서 다들 자기랑 똑같은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 10번 남자들 절대로 다 저렇지 않고 쓴이도 마찬가지 절대 예민한 거 아닙니다 파혼 잘 하신 거예요 저 더러운 그지같은 놈 말고 깔끔하고 좋은 남자 만나세요? 11번 결혼 전제 동거는 무슨 개뿔 그냥 동거한 거지 뭐 추가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연애할 때 냄새가 안 났느냐 이러시는데 진짜 하나도 안 났어요 동거하기 전에는 발냄새 입냄새 이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큼한 가글 향기라고 하죠? 그런 거랑 바디옷의 향이 더 진했어요 두 번째 여행 같은 거 안 가봤냐? 이러시는데 제 직업이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평일엔 쉬고 주말에 일을 하고 또 이놈은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쉬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 여행을 같이 가본 적은 없어요 세 번째 동거하고 한 두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특히 극 초반에는요 이 사람이 방금 소변을 보고 나온 건지 대변을 보고 나온 건지 절대 모를 정도로 엄청 깨끗하게 사용을 했고요 양말도 이틀에 한 번 이상은 갈아 신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참 멍청했던 게 본가에 있는 저희 엄마 아들도 대충 이틀에 한 번 꼴로 갈아 신길래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큰 오해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제 썩은 눈깔이 삐꼬였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겠습니까 남자 보는 눈이 발끝에 달려있던 아니 똥꼬에 달려있던 제 자신을 원망해야겠죠 아 그리고 이 글 링크 보내줬고요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글 보면서 깨닫기는 개뿔 지가 얼마나 더러운 종자인지 아마 주고도 인정 안 할 거야 끝으로 제 글 때문에 속이 안 좋아지셨다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멀쩡한 남자 만나게 했습니다 아 근데요 부탁 하나만 더 할게요 이왕 제 글 보러 들어오신 김에 이 그지 같은 인간에게 한마디씩 더 해주세요 아직도 지가 더러운지 모르는 이놈에게 철퇴를 내려달라 이겁니다 부탁드릴게요 댓글 1번 제가 말이죠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인데 오늘 치킨이 너무 땡겨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쓴이의 글을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번 저도 더러움 때문에 3개월 동거하다 헤어졌어요 칫솔이 언제나 새 거야 같이 지내는 동안 그 3개월 동안 양치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아 이거는 구라 아닌가 거기다 대변을 보고 변기를 안 봐나봐 안 보고 그냥 물만 내리나봐 물이 완전히 안 내려가서 그 똥이 막힌 거야 내가 보고 내가 치웠어요 휴지로 한 번만 쓱 대충 닦아서 그런 건지 가끔 변기 앞에 대변이 묻어있고 특히 팬티에는 항상 묻어있어가지고 팬티만 따로 모아서 세탁기 3번 돌리고 그래요 와 진짜 똥내 입냄새 발냄새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 자식이 어디 잠시 누워있거나 앉은 자리에는 늘 똥냄새 같은 게 낫어요 바로 각방 썼고 얼마 뒤에 헤어진 거죠 정말 토 나왔습니다 3번 와 진짜 역대급으로 더러운데 거기다 후기를 보니까 밖에 나갈 때는 깨끗한 척 했다 이거 아니야 와 이거 보니까 혹시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섭다 4번 처음엔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지도 아는 거지 지가 비정상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감췄다는 증거죠 여하튼 뭐 비록 동거는 했지만 결혼은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만하길 5번 장난하냐 주작도 정도껏 해야지 내 댓글 주작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야 내 친구 남편이 딱 저래가지고 결혼 4개월 만에 이혼을 했구만 주작은 개뿔주작이냐 2번 어 혹시 그 친구 이름이 꽁꽁이 아닌가요 걔 남편이 맨날 팬티에 똥을 한가득 묻히고 다녀가지고 오지게 싸웠는데 오히려 적반하자 어? 뭐? 야! 그럼 너는 똥 안 싸냐? 뭐 맨날 있을만 먹고 사는 건가? 어? 이래가지고 결국 이혼한 친구거든요 같은 사람 아닌가? 아까 뭐 군대에서 이러면 단체 기합 받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단체 기합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 검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위생검사도 매일 점화할 때마다 했었고 만약에 몸에 냄새 나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날 어? 그럴 수가 없어요 맨날 다 같이 샤워 매일매일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게을러 빠들어진 거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를 수가 없죠 아니 참 아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해 주는 걸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찝찝하지 않나? 저는 머리를 하루만 안 감아도 간지럽고 이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던데 이야 어떻게 양치도 안 하고 양말 아무튼 그래요 모든 남자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깨끗해요 가끔 게을러 빠들어진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건 남자 여자 마찬가지라 봅니다 미친 것들은 어디 가도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3 2 2